오늘은 고소한 칼칼 고춧가루 헬로 오늘은 라면으로 만든 삼선짬뽕입니다 토치로 불맛까지 내줬는데 진짬뽕이 원래 불맛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짬뽕맛이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짠 얘는 마지막 남은 금치김치거든요 얼큰한 짬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해물 믹스 안에 오징어 바지락 홍합 새우 제대로 삼선짬뽕입니다 청정치VA가 없어가지고 그냥 배추넣거든요 라면에는 김치 짬뽕라면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가버려 아 아 아 아 아 제대로입니다 이거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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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으 으 으 으 으 제이엔칼칼합니다 적쇼 으 으 으 으 중국집에서 시킨 짬뽕 보다 맛있습니다 정말요 짬뽕집 차려야 되나 지금 짬뽕이 짬뽕 잘하네요 밥 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벨입니다 으아 끝납니다 이거 와아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번엔 멀쩡합니다 땀에 날 뿐이에요 우와 짱 맛있습니다 진짜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라면 중에서 음 최고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즐거운 밤 보내세요 구독 분들께 계세요 감사드립니다